핸스타베이 롤파플 마이 갓 저는 지니스 포커가 3인데 같이 놀사람 없어서 슬퍼하시고 아 저 원래 더파이널스 같이 하는 파티가 아닌데 한 명이 지금 한국으로 귀국 중이라 좀 기다리는 김에 발로한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형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막 새인데 막 새인데 친구가 없고 막 이래가지고 형 형 그만하세요 형 거기까지만 하세요 형 알겠어 알겠어 아준아 근데 인마 형인데 새인사 형이 먼저 해야겠냐? 미안해 너 잘해라 너 형 지켜본다 오케이 세븐 레이나 레이나 아우라제드 소 아우라제드 소 지니스 야 인마 너 대상력 있어 벤달 써볼래? 형 저 써볼래요 나 대상력이랑 제트레이즈 더블 엔트리 했다 아니 상력의 힘이랑 지금 뭐 아니 형 이거 총이 장식 안 쓰셨어요? 어 총이 장식 안 썼어 보라색에 오 역시 대상력 그 대상력 손 떼 묻은거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눈을 가려주지 고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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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모레 전 스파이크 스파이크 아멘 의미 본넛우 사이 더 버레베베네 내가 나의 모든 걸 배워서 갔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모두가 내 꿈에 바리케이드를 쳐도 우리가 나에게 불을 붙여줘 빛이 난 마웨이 빛이 난 마웨이 니가 나의 모든 걸 뺏어갔어도 모두가 내 꿈에 바리케이드를 쳐도 모두가 내 꿈에 바리케이드를 쳐도 치행도 마칭해 야망으로 채워 야망으로 채워 거지가 떤 삶으로 나나 돌아가 자라면 뭐해 살아날 없는 삶 돈을 보며 살아 우지 않아 왓더 여기가 좋게 그래 이거면 될거에요 유 마이크 플렉 디스 에이씨 아들 한잔해 흠 제 에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허둥대라지 그러다 죽을 녀석들이야 이거잖아 확실하잖아 우리 게임할수 우리 게임하더라 같이 어 가보자 여기를 마스터드 경기장 만들어버리자 그냥 마스터드 경기장입니다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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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보자 형들 이겨보자 이겨보자 가보자 자 옆자리 세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우리 형이에요 제 디베입니다 오늘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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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많이 받으신 분아들 이번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빠이 내가 나의 모든 걸 뺏어갔어도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